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악무화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의 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사는 가상합니다만은 여당 의원님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운영위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운영위원을 할 때도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야당일 때 정의신청했을 때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쌓이면 흔적으로 남고 그 흔적이 역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돼서 역사를 남겼지요. 지금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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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 거기 못 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뒤따봤을 때는 실체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국정감사에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다혜 씨는 왜 청와대에서 거주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다혜 씨의 당시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은 어떻게 해서 이스타에 취직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채용비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알릴 필요도 있고 알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인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수당인 우리 국민의힘 의견도 청취해서 거기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이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채택한 정인들은 다 하자 그러고 국민의힘에서 채택한 정인들은 하나도 채택해 주지 않고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안들도 보게 되면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힘으로 인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오로지 이재명 선고에 맞춰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180명에 다단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알겠지만 실체도 있지 않은 아니 공천개입이라뇨 어떻게 요사라인이 난 이따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 의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악무화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의 고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사는 가상합니다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고 이재명 방탄 제발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임의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이소영 의원님 그 다음에 강민국 의원님 그 다음에 김성애 의원님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조선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나라인가 아내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악마화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칼럼 내용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정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의혹 실체가 없다? 아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까지 여당 걱정을 합니까? 아니 왜 조선일보가 아내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정부 여당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다일 씨니 국민들 관심 없는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말조심하세요. 사고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충원을 들으세요. 조선일보의 충원을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세요.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세요. 의원님들 강순규 의원님 강순규 의원님 윤종군 의원님 이재명 정부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소영 의원님 자 이소영 의원님 토론회에 많은 다른 의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격하게 토론하는 모습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예 강순규 의원님 자 강순규 의원님 자 강순규 의원님 자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지금 자 의사진행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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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자 야당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여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네 네 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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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